성공하는 것엔 감동이 있다. 생각 나눔에서 편했습니다. 필드 강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저자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나와 너, 나와 우리가 진정 소통하는 방법은 감성지수를 높여주는 감동을 나누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와 주변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감동 사례로 등장해 한결 친숙함을 주는 동시에 마음의 울림을 전합니다. 직장, 인간관계, 가정, 사랑관계에서 어떻게 감동으로 소통할지 감성 코칭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결국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성공 역시 감동 소통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